마야 2015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기초 세번째 강좌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바로 애니메이션 메뉴에 있는 스켈레톤에 있는 바로 ik-spray-handle-tool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ik-spray-handle-tool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조인트 2를 이용해서 제가 조인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전 강좌에서 제가 바로 ik-handle-tool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ik-handle-tool을 사용을 해서 개충 구조상 하위쪽에 놓여있는 조인트의 위치를 이용해서 바로 상위 조인트에 자동적인 이동과 회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쉽게 포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이 ik-spray-handle-tool은 nubs-curve가 가지고 있는 sieve 포인트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 그에 따라서 조인트가 따라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인트 2를 사용해서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수직이거나 수평 그렇게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인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 사람 인체가 가지고 있는 척추 뼈와 유사한 구조로 제가 모양을 그려놨습니다. 스켈레톤 ik-spray-handle-tool 생성 옵션을 리셋을 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그냥 제가 그 생성되는 위치를 지금 보게되면 ik-handle-tool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십자 크로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ik-handle-tool이 심어지는 start-joint와 end-joint를 순서대로 선택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ik-spray-handle-tool이 심어지게 됩니다. start-end 그러면 보시다시피 ik-handle-tool이 심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ik-handle-tool은 이동이라든가 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을 해도 조절자가 나타나지 않죠. 대신에 제가 아까 얘기를 한 대로 바로 해당 그 조인트에 보게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넙스 커브가 생성이 되어 있고 parent 관계로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컴퍼런트 모드에서 바로 세이브 포인트를 이리저리 이동을 시켜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F8K를 눌러서 컴퍼런트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볼텍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에 따라서 조인트가 휘어지거나 구부러지는 자동적으로 위치가 바뀌고 회전이 돼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다시 F8K를 눌러서 컴퍼런트 모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상위 루트 조인트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종속되어 있는 커브도 같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이 상태에서 커브 선택 F8K 포인트 선택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이 된 IK 핸들을 선택을 하고 윈도우 하이포그래퍼 커넥션을 실행을 해서 연결된 구조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조로 보게 되면 보통의 IK 핸들과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보게 되면 이렇게 넙스 커브를 입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하이라이키 모드로 바꿔서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상위 루트 조인트에서 보게 되면 커브가 parent 관계로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K 핸들을 선택하고 애틀프 데이터를 띄워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IK 솔버 타입이 스프라인 솔버로 되어 있죠. 반면에 아까 처음에 생성을 했던 이 IK 핸들 같은 경우는 다시 F8키 보게 되면 로테이티브 플랜 솔버로 되어 있죠. 언뜻 보면 유사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타입의 IK 핸들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 특정한 IK 핸들이 어떤 솔버 타입인지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하다보면 생긴 형태가 거의 같기 때문에 가끔가다 착각을 해서 엉뚱한 옵션을 건드리거나 잘못 애니메이션을 시켜서 전반적인 애니메이션 상태가 엉망으로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지금 건드리고 있는 IK 핸들 타입이 스프라인 솔버인지 로테이티브 플랜이거나 아니면 싱글 체인 솔버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다시 지금 생성했던 모든 요소로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사이드브에서 그 스켈레톤을 이렇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숙평 상태를 유지하는 조인트 구조로 생성하겠습니다. 엔터 클릭을 해서 ITS 플라이 핸드 툴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해서 옵션을 초기화 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 크레이트 커브 기능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스타트 조인트와 엔드 조인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길이 알맞는 커브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스타트 조인트 엔드 조인트 그러면 열어보게 되면 그 커브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생성된 커브가 조인트에 패런트 관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인트를 디스플레이 상태를 해제를 시켜서 보게 되면 바로 그 커브가 생성이 되어 있죠. IK 핸들도 컨트롤 H를 해서 숨겨보게 되면 정확하게 넙스 커브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IK 핸들과 커브를 삭제하겠습니다. Auto Parent 커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생성된 커브가 조인트 구조 안에 Child Parent 관계로 등록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tart 하고 End 조인트를 전체를 다 현재 구조상 봤을 때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전체를 다 폼을 시켜서 생성을 시키게 되면 커브는 현재 조인트 구조 안에 parent가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커브를 이동하게 되면 전체 조인트가 그에 따라서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시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Auto Parent 커브 기능은 전체 조인트 구조에서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아이템 핸들을 생성할 때 의미있게 동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으로 Auto Create 커브 기능을 사용하면서 밑에 보면 Auto Simplify 커브 라는 기능이 같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넘버 오브 스펜이 1 2 3 4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생성이 되어 있는 해당 커브를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CV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 오브 스펜이 1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생성이 되는 그 포인트의 개수가 4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스펜을 2로 사용하게 되면 그 4개에서 하나씩 CV 포인트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는 5개를 3은 6개를 4은 7개의 Save 포인트를 추가로 시켜주게 됩니다. 커브와 IK HANDLE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을 해보죠. 이번에는 2를 한 상태에서 Start End 네 생성된 커브에 컨트롤 바텍스를 확인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 수 있죠? 이번에는 4를 해보죠. Start End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현재 저는 그 키보드 상에서 좌우 화살표 키를 눌러서 Start Point Next Point 이동을 해가면서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마야가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는 상태의 커브가 아니라 미리 커브를 그려서 그 커브의 상태를 그대로 이용해서 스프라이 핸들로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는 먼저 create cb-carve-tool 3큐브로 해서 제가 커브를 일단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가 지금 살짝 그 벗어나 있는 상태인데 center pivot 위치를 적당히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I can supply handle tool 이번에 이번에 그 auto-create 커브 기능을 끄고 생성을 해줍니다. Start End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브를 선택해 줍니다. 커브 셀렉트 네 그러면 제가 그 생성한 그 커브를 그대로 이용해서 네 스프라이 핸들 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상태라는 걸 그대로 알 수 있죠? 직선 형태로 제가 커브를 그렸지만 굳이 꼭 직선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커브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스프라이 핸들 툴 네 오토 크레이터 커브 기능을 끈 상태에서 스타트 조인트 선택 엔드 조인트 선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브 선택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제가 그 모양을 그린 그 커브대로 조인트의 모양이 자동적으로 재정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문제 없이 그대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의도하는 어떤 그 커브 모양이 있다고 그러면은 굳이 네 오토 크레이터 커브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커브를 미리 그려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언두를 해서 원상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루트온 커브라는 그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 상태에서 저는 다시 오토 크레이터 커브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스타트 조인트 선택 엔드 조인트 선택 그러면 RKS 플라이 핸들이 시작되는 그 시작 조인트 있죠? 그 시작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커브가 가지고 있는 시작 포인트 위치로 종속이 대독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스타트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처음에 제가 선택을 했던 스타트 조인트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죠. 다시 언두 IK HANDLE를 선택을 해서 Attribute Data IK HANDLE이 가지고 있는 제크 IK Solver Attribute를 보게 되면 HANDLE Attribute IK Solver Attribute ROOT ON CURVE 기능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성을 할 때 사용했던 이 ROOT ON CURVE 기능이 바로 HANDLE이 가지고 있는 ROOT ON CURVE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을 제가 꺼보겠습니다. 끈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커브가 가지고 있는 스타트 포인트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네, 조인트는 더 이상 커브가 가지고 있는 시작점 위치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플라이 핸들이 시작되는 시작 조인트의 위치가 커브의 시작 위치, 커브의 스타트 포인트 위치에 구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ROOT ON CURVE 기능을 사용해 주십시오. 네, 다시 언두를 해서 원상태로 되돌아 놓겠습니다. IK HANDLE CURVE로 삭제를 하고 ROOT ON CURVE 기능을 이제 꺼버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오토크레이트 루트 액세스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이제 그 체크를 해서 네, 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자동적으로 마야가 알아서 해당 그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네 위치가 이렇게 락에 걸린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이 트랜스폼 1이라는 그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아래에 조인트와 커브가 한 덩어리로 묶여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커브가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네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변형을 만들어내고 전체를 이동할 때는 바로 상위에 있는 그 트랜스폼 1 이 그룹 노드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생성을 할 때 네 ROOT ON CURVE 기능을 꺼버리고 밑에 있는 AUTOCREATE ROOT ACCESS 1 기능을 체크를 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음 언두를 해서 생성을 하기 이전 상태로 되도록 하고 다시 네 RESETTOOL 아, 이번에는 이제 그 AUTOCREATE CURVE 기능 자동 커브 생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에 보면 이제 그 SNACK CURVE TO ROOT 라는 기능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미리 그 네 커브를 네 커브를 네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네 I guess SPLY HAND TOOL AUTOCREATE CURVE 기능을 이제 끄고 SNACK CURVE TO ROOT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SPLY HAND TOOL이 적용되는 START JOINT 선택 네 AND JOINT 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URVE로 선택 네 그러면은 지금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CURVE가 조인트가 그 위치한 그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SNACK CURVE TO ROOT 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다시 언두 이번에는 그 SNACK CURVE TO ROOT 기능을 꺼버리고 START JOINT AND JOINT CURVE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죠? 즉 조인트가 커브가 있는 그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SPLY HAND TOOL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하십시오. 특히 이제 바로 이제 그 오토크리에이트 커브 기능을 제가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용자가 그린 커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커브가 조인트에 따라서 이동이 되면서 생성이 되기를 바라느냐 반대로 이미 생성되어 있는 그 조인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인트가 이동이 되면서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바로 SNACK CURVE TO ROOT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OOT TWIST MODE 라는 이 기능을 설명을 해 보죠. 일단은 다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인트를 포함해서 완전히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시 스켈레터와 조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다음같이 조인트 구조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생성한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로컬축을 로컬 회전축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스켈레터는 오리엔트 조인트 옵션을 보게 되면 바로 Tuggle 로컬 액세스 비즈빌리티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현재 지금 그 루트 조인트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위 조인트를 동시에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조마스 클릭 나타나는 마킹 메뉴에서 셀렉터 하이어리키를 실행을 하거나 아니면 Edit 셀렉터 하이어리키를 실행을 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실행하겠습니다. 셀렉터 하이어리키 그 다음에 Tuggle 로컬 액세스 비즈빌리티 이제 체크를 해 보게 되면 현재 각각의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기준 회전축이 어느정도 방향이 일치가 되다가 이 중간부터 방향이 약간 반대로 뒤집혀서 일치가 안되고 있죠. 사실 이런 IK 핸들 툴 작업을 할 때 뿐만 아니라 IK 스플라이 핸들 툴 작업을 할 때도 생성되어 있는 조인트가 회전이 되는 그 기준축을 가능한 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회전과 관련된 작업을 했을 때 일관된 방향으로 회전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정렬이 안되어 있는 상태를 역시 Orient Joint Option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Primary Axis는 바로 이 빼족하게 가리키고 있는 이 본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방향은 그냥 제가 X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정렬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Secondary Axis는 바로 2차축을 뜻하는데 2차축은 바로 대부분 Up축을 뜻하게 됩니다. 즉 세워져 있는 축을 Secondary Axis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Z로 사용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Y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Y축을 실제로 World Orientation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월드 좌표상 어느 쪽 방향으로 다시 정리를 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Y축을 X 방향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Y축을 Y로 Y축을 Z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Z를 선택을 해서 그 Z를 플러스 Z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역시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일단 제가 플러스로 한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Up축인 그 Y축이 플러스 Z 방향을 가리키면서 정렬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조인트는 사실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apply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된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어떤 방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가 있겠죠? 그 방향대로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시 supply handle tool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get supply handle tool root twist 모드가 현재 지금 꺼져 있는데 일단은 reset tool을 해서 number of span은 이 정도만 사용을 해서 root twist 모드를 현재 지금 끈 상태에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start end 네 그럼 역시 자동적으로 현재 지금 커브가 생성이 되어 있죠. 이제 I can handle tool을 제가 선택을 해서 I can handle tool이 가지고 있는 애틀립트 속성 중에 보게 되면 네 특히 solver 애틀립트 그 부분에 보게 되면 root twist 모드 기능이 현재 지금 역시 여기에 꺼져 있죠? 제가 끈 상태에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역시 I can handle setting 안에서도 그 세팅 값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twist 모드라는 건 바로 네 현재 지금 supply handle tool이 적용되고 있는 이 조인트가 회전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비틀어지는 상태로 회전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바로 twist 나 roll 값을 바꿔서 조인트를 비틀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roll과 twist를 인터랙티브하게 조절을 하고 싶으면 I can handle tool을 선택하고 키보드 상에서 단축키인 T 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보게 되면 바로 roll 플랜과 twist 플랜이 나타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supply handle 이제 시작되는 시작점이 있죠?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이 서클을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roll 값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roll 그 다음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twist 플랜입니다. 아무튼 roll 값을 바꾸게 되면 자세히 보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조인트가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roll 플랜을 돌려서 회전을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치를 직접 타이핑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twist rotate 플랜을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보시다시피 twist 값이 바뀌고 있죠? 그에 따라서 역시 해당 조인트가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twist 회전을 시키고 있으면 자세히 보면 twist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수치를 바꾸게 되면 시작되는 조인트는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회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주 조금이라도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작 부분은 지금 제대로 회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root twist 모드를 체크를 하고 이제 twist 값을 조절하면 어떻게 되죠? 네 회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360 회전이 되죠? root twist 모드를 끄고 여기서 360 똑같이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그러다시피 스타트 조인트 그 부분은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위스트 플랜을 돌려서 조인트를 이렇게 비트는 그런 포즈를 만들 때 스플라이 RK 핸들이 가지고 있는 시작 조인트까지 포함을 시켜서 회전을 시키고 싶다고 하면 바로 root 트위스트 모드를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트위스트 값을 조절을 할 때 바로 시작 조인트도 같이 회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K 스프라이 핸들 툴이 가지고 있는 생성 옵션에서 root 트위스트 모드를 체크를 해 놓고 생성을 한다는 얘기는 그 기능을 자동적으로 켜 놓고 스프라이 핸들을 생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트위스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서 조인트를 비트는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회전이 되는 기본적인 속도감을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linear is in is out is in out 이 선택에 따라서 트위스트가 됐을 때 속도감이 미묘하게 다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회전이 되는 느낌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서 그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IK 핸들 툴이 가지고 있는 트위스트 타입에서도 역시 선택을 해서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IK 핸드 툴을 보면 아까 제가 롤과 트위스트를 설명을 하면서 옵셋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 기능을 제가 사용하게 되면 현재 지금 이 조인트를 생성되어 있는 커버가 가지고 있는 그 놓여있는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하거나 뒤로 후진하는 그런 식으로 조인트를 이동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옵셋 값을 이렇게 값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역시 그에 따라서 조인트가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3DB에서 인터랙티브하게 조절하고 싶으면 역시 IK 핸들 툴을 선택을 하고 단축키 T키를 눌러서 여기서 나타나는 조절자 중에서 보면 바로 스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트 포인트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보이죠?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그에 따라서 이 옵셋 값을 인터랙티브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렇게 라인을 타고 조인트가 이동을 하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이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RKS 플라이 핸드 툴을 가지고서 계속 실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